어? 어? 1번대! 어, 나도 1번대! 밑에 왔어요. 2번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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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의 준비 시작했습니다. 미션! 도전! 여러분들! 야후! 2번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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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대! 2번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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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대! 4번대! 4번대! 중간에 봐야 되겠다, 퇴사 게스트. 네, 고마워. 어머. 네, 네. 어쩌네, 이거. 아이고, 못 살아, 못 살아. 이거 따로 바로 왔었는데. 아, 저 뺏으면 안 갔어도요. 뺏을 수 있어. 다육방 돼 있어서 그냥, 그냥 물 좀 세, 이렇게. 그게 문제지. 아, 짜증 나. 당연히 걸려 있어서 나는 신경 안 썼거든. 근데 모래에서 빠져버리네. 있어, 한 마리. 있어, 뭔데? 어? 뭔데? 어? 우와. 아니네. 아, 배돌아치네. 배돌아치. 에이씨. 알미. 왜 미션에 없는 거기가 나오노. 그러네, 약간 길어서. 저 오빠도 입주 또 왔어요. 진짜 왔어요, 왔어요. 미션 고기 나와봐. 어? 뭐야? 어, 돌리기. 손동이야. 아, 썸뱅이. 아, 도르러기. 도르러? 아우, 시부러. 도르러. 아, 왜 그래. 아니, 우리 미션에 없는 애들만 짰니. 아니, 시부러. 도르러기야, 도르러. 잠시만요. 아, 미치겠다. 아니, 왜 도르러기, 갑자기. 쓸데없는 흙이 나오는데, 아나. 왠 도르러, 갑자기. 미쳐버리겠다. 아니, 아우. 디밍. 아, 막 입주지. 면장을 매일 안 두려다가 봤어. 아, 매일 피해자. 아, 도르러, 씨부래. 아, 진짜 도르러? 도르러 바시네. 아. 아 나 미켜버리겠네 1번대 왔고 2번대 왔고 4벌가 엄청 많네요 꽂아놓고 던지면 바로 오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우 바람템이네요 여러분 오오와 뭘 찍었어 아 여기 저기 뭐야 우와 야야야 호빵 얘 가운데껏 땅에уры 싸였어 얘는 싸였다 얘는 돌돌이였었나봐 2위 과연 2위 배경 오, 여러분 비가 막 겁나 많이가요, 비가 오 비가 너무 많이 와요... 아이 cứ... 춥겠다. 춥냐? 비 소리 들리시죠? 바람 터지고 비 오고 이거 철수 해야겠는데 지금 미션이 문제가 아니고 번개축에 무슨 바람이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너무 쏘졌어 어? 1번대 오 바람 1번대 이쯤 왔어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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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!!! 왜 이따가 왔어 지금 왜 지금 이따가 없어 오빠 지금 걔 먼저 빨리 걷어 이따가 왔어 이따가 오우야 키는 거는 3명 중인데? 아 진짜 무서웠어 물이랑 이렇게 받아주니까 이따가 뭘 더 이빨 나오네 오빠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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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미션이 없는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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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갑자기 뭐 익힐 타이밍이 돌덩이래 돌덩이래 돌덩 아 좋았어 어 찬다 대기해 쟤가 오싸요 자 자 자 자 자 돌덩이래 돌덩 돌덩 우와 드레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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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크다 우와 되게 크다 되게 크다 되게 크다 우와 공기야 테크닉으로 오빠들 잘 붙었어요 잘 붙었어요 잘 붙었어요 잘 붙었어요 우와 큰맘 나왔어 큰맘 와 끌다 말고 끌다 말고 내가 들어 주니까 짱 짱 우와 우와 와 포메로운 나와서 풀어보자 포메로운 잡다면서 기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어 어 야 야 야 톱 하나 그리고 놓칠 뻔 돼 할 때는 놓칠 수도 있을 뻔했네 이야 아 자 까시야 사시비 사시비 72 사시비네요 사시비 나 줘서 고맙다 콩톰아 나 줘서 고맙다 넌 억울하겠지만 미안하다 오늘 언니 오빠도 째려보는 거 같아요 이 비오른데 해냈습니다! 잡았습니다! 오빠들! 미션 성공! 잡았습니다! 비가 이렇게 많이 올지 몰랐어요. 미션 성공! 잘 잡았습니다! 비 오는 데 잡았대! 여러분들아! 오늘 대박입니다! 그래서 덜 서운 하차 잡아서 비 쫄딱 맞으면서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. 예나 이제 수도깔에다가 오빠들 살려놓을게요.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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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